보험 금융감독에서도 이제 빡친 것 같아요 하도 엘받아가지고 모든 보험사가 일반암의 50% 판매를 하고 암백유천, 암백유의, 유사암일 일반암보다 많은 상품들은 죄다 없애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생명보험사들은 8월 12일이죠 일반암의 50%로 이제 바뀌는데요 이번주 금요일이죠 8월 12일 오후 6시까지는 일반암, 천, 유사암, 천 1대1로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보험월드님 안녕하세요 유사암 이번주 1대1 가입이 가능한 거 맞나요? 맞습니다 생명보험사가 8월 12일 금요일까지 판매가 되고요 모든 손해보험사는 일반암의 50% 유사암이 50%로 가입이 됩니다 자 주선천님 어린이보험 유사암도 축소되는 건가요? 네 어린이보험도 역시 손해보험사, 생명보험사, 모든 보험사가 축소될 전망이에요 자 굿두님 최대 2천만원이란 거 어깨 누적이 2천만원 되는 건가요? 아니요 한 회사에 2천만원 된다는 겁니다 자 스페이스S님 보험학리 오늘 송보 막차는 어디어디인가요? K사와 M사입니다 이 두 군데 같이 가입하면 일반암 200에 유사암 4천만원 왜냐 일반암 100에 유사암 2천, 일반암 100에 유사암 2천, K사, M사로 중복해서 가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이 3만원 내외로 아주 저렴하게 유사암 4천만원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로빈님 안녕하세요 유사암 생명보험사 어디가 좋나요? 유사암 생명보험사는 일반암 없는 H100명의 시그니처도 괜찮고요 아니면 최대 8천까지 4구자까지 가입이 가능한 생명보험의 손해보험의 농협과 같은 A, B, L 네 이쪽으로도 가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